자 투어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우치리입니다 자 오늘 할 영상은 아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콜로세오라는 맵 리뷰 영상인데요 자 이 콜로세오 딱 봐도 로마 배경이죠 와 지린다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와 개예뻐 야 잠깐만 와 씨 야 이거 한장 찍어도 되겠다 와 잠깐만 야 썸네일 하나 둘 찰칵 와 개지렸다 진짜 뭐야 오버워치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왜 안한거야 어떻게까지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디테일 와 씨 개지렸네 꼬부기 와 지렸고 와 자 일단 들어오자마자 기가 막힌대요 일단 전체적으로 3일층으로 잠깐 보고 바로 들어가서 게임 들어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전체적으로 일단 대충 한번 훑어봅시다 어 얘네들은 뭐지 라인아트 같이 생겼는데 되게 떡밥인가 아니면 뭐 게임 같기도 하고 그냥 신캐가 저렇게 매력있게 생기진 않았을거야 떡밥은 아닐거 같아 너무 매력이 없게 생겼어 떡밥치고는 자 이쪽으로 더 들어가볼게요 깊게 깊게 들어가서 스킨 떡밥 아 스킨 떡밥은 그럴 수 있겠다 라인아트 스킨 어 잠깐만 와 뭐야 오버워치 영웅중에 이렇게 쌍검 이거 쌍검이라고 하나 쌍블레이드 블레이드 이렇게 쓰는 영웅 없지 않나요 이런거 약간 좀 떡밥일 수 있겠다 이런건 이 검도 이렇게 쓰는 영웅 없고 와 이거 되게 멋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너무 이런거에 큰 의미 갖지마자 유미두씨 말자 아닐수도 있어 떡밥 아닐수도 있고 여기도 2층이 있네요 2층 한번 보호할게요 자 2층이 별다른거 없네 그냥 여기 그냥 끝이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어 여기가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가 내가 보기에는 도착지점 같아요 도착지점 같고 음 수비팀 진영을 한번 볼까 수비팀 진영 안에 뭐있었지 와 심플하게 이쁘다 와 야 잠깐만 어디 박물관 들어온거 같애 와 예술관 어디 들어온거 같애 개예뻐 미쳤나봐 와 아니 분위기 왜이래 영화 찍어도 되겠다 영화 찍어도 되겠어 와 진짜 이거 뭐야 와 근데 진짜 이뻐 호들갑 아니고 진짜 이쁘지 않아요 막 그림 하나하나 다 명작이고 이분은 왜 머리위에 그 돌을 올려놓고 계시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림이 있네요 여기도 그림이 와 잘 그렸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맵 리뷰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보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여긴 뭐 다 본거 같애요 나가자 나가서 이제 저쪽으로 가보자 이게 맵이 밀기모드는 대칭되는 맵이다 보니까 아마 저쪽으로 가도 비슷한 구조이고 비슷한 느낌일거 같애요 근데 아마 생긴건 다르게 생겼을거야 리스폰 진영이 아 똑같을거 같다 왠지 아 똑같긴 한데 약간 좀 파란색 불빛이 켜져 있네 여기는 아 이건 우려먹었네 불핏이 켜져 있어 여기는 조명이 이렇게 켜져 있구요 리스폰 지역은 똑같습니다 네 그림도 좀 다른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아무튼 구조는 똑같아요 옷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굳이 게임 들어가서 인게임 들어가서 게임 해볼 필요는 없을거 같구요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되는거 같아요 그쵸?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와 야 야 이걸 못볼뻔 했네 와 뭐야 이거 와 근데 여러분들 이 게임 좀 잠깐만 오버워치 2가 좀 대박인데? 설마 여기 내려갈 수 있나? 야 잠깐만 이거 내려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다 여기였죠? 근데 죽을거 같애 아 높아 생각보다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고 안 죽을거 같은데 솔직히 아 이거 아까운데 저기 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와 저기 개예쁜데 진짜 그치? 죽을거 같애 와 진짜 저기 진짜 예쁜데 까비 근데 워크샵으로 맵돌해가지고 갈순 있을거 같아요 워크샵으로 맵돌해서 갈순 있을거 같은데 아직은 뭐 그냥 네 못갑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음 오버워치 2 이 맵 이름이 뭐였죠? 뭐라고 이 맵? 로마 금앞치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오? 네 금앞이었습니다 이만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